누구에게나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 하나쯤 있기 마련이죠. 저 피나리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데요. 뭐예요 감독님. 갑자기 어떻게 해요. 기책을 해야지 깜짝이야 정말. 뭐야. 감독님. 점이 잘못 찍혀서 피나리가 안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아직은 표나리입니다. 그나저나 지난주 시청이로 봤어요? 시청님 덜 나왔던데요 왜요. 첫방에 첫 개편해서 그 정도면 됐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 첫 개편에 욕심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개편 때문에 안 그래도 스트레스받는데 또 스트레스를 주시네.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자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 나름 할 말 다 하는 저 피나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곳을 찾았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감독님. 아니 심리상담센터. 아니 심리상담받으면 돈 든다고요. 저 오늘 일하러 와가지고 돈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어주겠다 해놓고 지금 스트레스 쌓이게 하고 있잖아요. 일단 들어가 봐요. 들어가라고요 일단? 아우 정말. 상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어 알겠어. 어머머머 어떡해. 실례합니다. 이렇게 심리상담 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센터인 거예요? 네. 그럼 제 심리일이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 지금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방송 생각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촬영 전날에 잠도 막 잘 나오는 것 같고. 들어갈까요? 아우. 라이센스가 이렇게 정확하게 있으시네요. 먼저 제 현재 상태가 어떤지부터 알아봅니다. 이제 오늘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은. 빗속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을 그리는데. 편안하게 그리시면 돼요. 빗속에 사람 그리기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정도를 진단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제 상태가 좀 어떤지.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이 비든 이 번개든 구름이. 이 모든 게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봐요. 그랬나봐요.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혼자 못하면. 마치 내가 되게 나약한 사람 같고.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의 마음 상태를 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절반은 날아가다. 나의 마음 상태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짜증도 나고. 사람 민감해지고. 스트레스! 짜증이 좀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지금 어쨌든 제 상황을 알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맞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독님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신입 리포터 시절부터 함께 했던 감독님이셔서요. 울분이 올라왔네요. 실제로는 친하죠. 그럼요. 사실 프리랜서다 보니까 시청률이 안 오면은. 잘릴까 봐 솔직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시청자분들이 사랑을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죠. 어? 네? 뼈를 때리시네요. 제가 지금 깨달았어요. 당연하죠. 내가 그거를 원하는데 열심히 밖에 뭐가 있겠어요. 마냥 위로만 해주시지는 않네요. 그럼요. 열심히 안 하고 그거를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겠네요. 그건 또 욕심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상담을 받고 나니까 지금 제 심리 상태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후련해진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들거든요. 그런데 조차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도 비용이 좀 부담돼서 망설이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지금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국가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소득도 상관없고 연령도 상관없고 진짜 말 그대로 전 국민이 내가 필요하면 마음이 힘들고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 상태를 파악했다면 이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어봐야겠죠. 평일 동안 높아졌던 스트레스 지수를 주말에 취미 활동으로 낮춰보려는데요. 저 피나리가 해볼 취미 활동은요. 3D 프린터 테라리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겁니다. 신기하죠? 네. 먼저 테라리움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작은 동물을. 이걸 다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죠. 저거는 제가 만들고요. 테라리움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터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피규어를 만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3D 프린터 테라리움 만들기에 도전해 봅니다. 숟가락으로 화강토와 숯, 생모래 그리고 흙을 순서대로 쌓아 올리는데요. 순간 잡념이 사라지면서 초초초초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두 분 너무 집중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안에 하니까 집중도 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면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 곳에 몰입해서 하니까 다른 생각들이 없어지면서 스트레스가 부르는 것 같아요. 난생 처음 3D 프린터 테라리움을 만들어보는 저 피나리. 내 손으로 직접 작은 용기 안에 나만의 미니 정원을 가꾸다 보니 마음이 뭔가 차분해지면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괜찮죠? 어? 제법 그럴싸한데요. 고양이도 있어요. 표범이네요. 표범이에요? 그럴군요. 표범이고 싶다. 저 피나리입니다. 네. 저는 표범이라고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상한 관계 말고 내가 이 상에,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 같네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릉도 안에 있는 황소개고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잡생각이 안 되니까 확실히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세상 안에 모든 걸 표현하고 나니까 조금 후련해지는,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이 나만의 작은 정원을 집안에 두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보면 마음이 좀 치유될 것 같지 않나요? 취미활동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이번엔 조금 다른 방법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관역을 명중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내려간다는 신뢰의 양국민인데요. 파리올림픽의 열기가 아직 쉽지 않았더라고요. 관역 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막 시원한 키감이 느껴집니다. 오, 어떻게 해요? 멋있다. 실례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파리올림픽 보면서 관역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막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예예. 스트레스가 풀리겠죠? 아, 그렇죠.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최근에 학생들이 이제 틱톡이나 릴스 이런 거에 너무 도파민 중독이 빠져 있는데 그런 거 아날로그적으로 몸을 좀 쓰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 양궁에는 참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양궁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려는데요. 과연 제안에도 주몽의 후회의 피가 흐르고 있을까요? 과연. 아, 역시나 과연. 아, 초실에 배부를 수 있나 봅니다. 근처에서 못 갔어요. 감독님, 얼굴 좀 보고 갈게요. 하하하하. 느낌 아시죠? 50점 쏜가네. 지켜봐주세요. 관련 효과가 있을까요? 순간 그동안 저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얼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마모베스 연궁 국가대표입니다. 나이스. 우와. 감독님 얼굴 보자마자 보셨죠? 정말. 아니 감독님, 제가 이 정도라고. 거의 뭐 명중 아닙니까? 제가 한번 느껴주시죠? 사실 양궁은 평소에 쉽게 할 수 없는데다 스트레스까지 한 방에 날려주다 보니 기분 전화하러 온 분들로 가득했는데요. 미쳤다. 네. 네. 뭐 백발백중이에요. 그렇죠? 두 분 다 어쩜 이렇게 잘 쏘세요? 누구 생각하면서 쐈어요? 위에 사람들. 하하하하. 그중에서도 위에 사람들. 누가 그렇게 짓누리고 있나요? 직장인 스트레스군요. 어떤 스트레스 받으세요? 뭐 해달라는 것이 많고 이것저것 좀 해달라고 잘했다고는 안하지만 불평불만이 많죠. 쏘면서 스트레스가 조금 날아갔어요. 어땠어요? 네. 또 맞힐 때 타격감 같은 게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오늘 시원하게 쏴주세요. 한살 쏘루 씨. 제가요? 예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떡해요. 되게 최선이지요. 예예.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요즘 MZ들의 놀이터이자 스트레스 해수방으로 유명한 곳이죠. 오 여기 아니죠. 진짜 아닌 거 맞죠? 맞죠? 저 타봤어요, 저. 그렇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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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청 시클막차. 흙이 넘치는 공간이에요. 어머,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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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휴, 역시나 젊음이 좋긴 좋더라고요. 짜릿한 놀이기구를 타며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MZ들. 저는 보기만 해도 멀미가 나는데 우리의 MZ들은 즐거운 비명을 연신질로 되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은 스트레스도 화끈하게 뿌네요. 화끈 그 잡채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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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뭐 괜찮아요? 네, 네, 네. 재밌어요? 처음 부른 친구들이죠? 네, 네. 되게 팔기찬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요. 요즘 MZ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나봐요. 스트레스보다 와야죠. 저 피나리는 이렇게 무서운데 말고 조금 더 재미있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디야? 저기 보이는 거예요? 저건 안 무서울까요? 관람차. 재밌어요? MZ 친구들이 알려준 대로 행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해 보이는 대관람차. 진짜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실례할게요. 궁금해집니다. 일단 스타일이 시원하고. 잠깐만요. 이게 뭐람? 노래방 아니에요? 노래방 계기가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신기한데요? 너무 신기하다. 노래도 부를 수 있나봐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풀리지. 완전 내 스타일이네요. 제가 갔을 때 노래방이 없었거든요. 노래방이. 오래전에 가셨네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시나요? 그럼 저와 함께 시원하게 고음을 내지르며 스트레스를 풀어보자고요. 아니 언제적 노래입니까? 트루스가 아주. 아니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이 왜 그래요? 노래방에서 티브스도 불러줘야 스트레스 풀리죠. 이게 멘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멘지는 아닌데. 저와 돌려놔. 피난이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끝난다면 내가 끝내. 방송도 내가 끝내요. 끝내지 말라고요. 야, 오. 피난이가 행복하네요. MR은 다 보낼 거야, 나 이제.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쌓이면 폭이 됩니다 돈상 스트레스의 증명 씨름씨름 앓지 말고요 자신만의 해소법을 찾아 오늘부로 스트레스와 쿨하게 이별하시라고요 Say goodbye 스트레스 안녕